땡기 땡기 란나나나나나나 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! 저기 있다! 첫 번째는 누가 할래? 저 쭈이 다연이 쭈이가 조금 불안해요 저 왜요? 붙어있는 것이요 나도 민아가 다연이 내가 봤을 때 캔디 팀 다 떨어뜨려야 되지 그래 시작! 어렵나봐 어렵나봐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? 그게 뭐야? 정연아 우리 좀 봐봐 연습 게임 중이야 너 여기 모르지 뭔지 일로와봐 너 봤어 뭔지? 응 봤어 아 그럼 안되겠다 나연 언니랑 모모 사이에 정연이 끼는 거 어때? 둘 잘하네 나 봤어 깔끔해졌네 그리고 시원해졌네 진짜 몰라 이거 모른다고? 그냥 따라쳐봐 채영이 망했다 처음에 하면 안될 것 같아 야 가사를 가사라도 표현해봐 가사를 안무를 보여줘? 저기서? 아니 너 네 노래도 모르겠는데 오 민아 대박이야 역시 민아가 잘해 근데 케이팝은 민아야 아 뭐야 근데 사나이에서 좀 걸렸어 아 나 어떻게 했잖아 어 망했어 어 망했어 안돼 까먹으러 살려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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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연 언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연 언니 몰라 나연 언니 몰라 안 몰라 T.T 아니야 이거? 다시 해봐 T.T? 그거 맞아? 이거 밖에 없을까 안무가? 혹시 또 다른 안무가 있을까? 아니야? 아니야? 일단 해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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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모가 알 수 있어 아 뭔가 보이긴 하는데 이거 나 때문에 망한 거 봤죠? 이게 뭐죠? 그거 알면 알 수 있어 근데 나 지효 좀 믿어 지효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너무 부담돼요 근데 나 지금 생각나는 게 인기 있어 이게 뭐야 말해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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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시! 하!피! 너무 차가워 하!피! 야 이건 TT 아니냐고 나도 나도 이거 보고 뭔가 TT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이거 좋아 어떡해 사랑해 사랑해